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랍니다. 자, 우리 야구보소 1장 17절 갑니다. 야구보소 1장 17절이요. 야구보소 1장 17절이요. 야구보소 1장 1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섯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야구보소 1장 17절이요. 나중에 성전을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썩지도 않고 어떤 변함도 없으시고요. 나이를 먹지도 않고 영원하신데 해제라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림자가 없대요, 그림자가. 그림자가 없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답니다. 해말자 1장 17절. genting. силь. glut.